학교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알아요? 네, 좋은 식당 많아요. 어디가 좋아요? 저기 교회 옆에 일본 식당이 있어요. 조금 비싸지만 맛있어요. 중국 식당도 근처에 있어요? 네, 있어요. 지난주에 중국 음식 먹으러 갔어요. 식당이 컸지만 맛이 없었어요. 수민 씨는 보통 어디서 저녁 먹어요? 보통 집에서 먹지만 가끔 학교 식당에서도 먹어요. 저도 그래요. 학교 식당 음식이 싸지만 괜찮아요. 어느 학교 식당을 자주 가요? 저는 더글라스에 자주 가지만 오늘은 안 갈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먹을 거예요. 저도 같이 가요. 식당이나 식당을 겪교하는 식당에 어떤 방식으로는 생당을 요청하러 가요? 여러분이 정말 많아요. 극대하고 생당을 겪교할 거예요.